안녕하세요 다육스토리입니다. 오늘은 또 노아다육 농장인데요. 오늘은 또 창아이들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창 특가 세일이 엄청 많이 있습니깐요 꼼꼼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서 사장님께서 특별하게 특가 세일을 많이 해주셨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득템할 시간이 되실겁니다. 한번 더 보시고 꼼꼼하게 보시고 맘에 드신 아가들 찜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네드마리아 부터 소개하겠습니다. 1세대 네드마리아구요. 이 아이들 가격은 2만원에 팔던 아이들입니다. 요렇게 멋지게 생긴 아이구요. 엄청 멋지죠. 네드마리아구요. 필리아 좋고 요렇게 명품필로 되어있습니다. 싹 입장을 끝 입장 끝을 이렇게 싹 마무리 모습이 완전 명품필이구요. 요기 요아이 가격은 2만원씩인데 오늘 특가로 15,000원에 해드립니다. 너무 이쁘죠. 엄청 멋지죠. 오늘 사장님 제가 또 꼬셨습니다. 꼬셔가지고 특가 해주세요 이랬더니 이렇게 또 특가를 해주셨답니다. 네드마리아 요아이는 1세대 네드마리아 요아이는 15,000원짜리 인데요. 오늘 특가로 만원에 해드린다고 합니다. 잘 꼬셨죠. 맨날 꼬십니다. 제가. 특가 해주세요. 오늘 특가 해주세요. 만원에 해드립니다. 네드마리아 만원에 해드립니다. 너무너무 이쁘죠. 요렇게 명품필로 되어있습니다. 엄청 멋진 아이들 오늘 특가로 만원에 해드리니깐요. 득템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요아이도 특가로 해주셨습니다. 요렇게 멋진 로시아를 오늘도 특가로 해주셨답니다. 요아이 가격은 요렇게 5만원입니다. 5만원짜리 오늘 특가는 얼마일까요? 오늘 특가로 3만원에 해드립니다. 요렇게 멋있는 아이 3만원입니다. 예 득템할 시간입니다. 완전 득템입니다. 날씨가 더워서요. 네. 특별히 해주신다고 합니다. 엄청 더운 날씨에 요런 아이 품으시고 시원하게 푸시기 바랍니다. 예. 너무 이쁜 아이죠. 요렇게 이쁜 아이. 예. 가격 3만원에 갑니다. 예. 사이즈를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사이즈를 봐드리겠습니다. 14센치 이상 됩니다. 14센치. 엄청 이쁘죠. 라인 끝으로 아주 빨간 라인을 그리고 있는 모습이 정말 한상입니다. 너무너무 이쁘구요. 예. 사이즈도 좋고. 엄청 멋있죠. 환엽지구. 아주 골드빛으로 올라오는 모습이 정말 한상입니다. 요런 아이는 꼭 품으셔야 됩니다. 예. 요렇게 또 가격이 요렇게 요아이는 4만원이라고 써있네요. 예. 4만원짜리도 있고 5만원짜리도 있고. 예. 그랬는데요. 오늘 토탈 그냥 무조건 3만원에 해드린다고 합니다. 예. 토탈 3만원에 해드립니다. 여기는 지젤이 이렇게 엄청 얼큰이. 지젤이 이렇게 큼직한 사이즈가 있습니다. 예. 지젤은 약간의 젤리식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젤리빛이 나는 아이입니다. 젤리빛이 나는 지젤이구요. 얼굴이 얼큰이가 이렇게 3도 4도 5도로 되어 있습니다. 멋있죠. 엄청 크구요. 사이즈가 어마어마합니다. 멀리서 잡아볼게요. 네. 요렇게 한 30cm 나옵니다. 30cm. 요아이 가격은 10만원이구요. 요기 있는 아이는 6만원이라고 합니다. 6만원입니다. 요아이는 군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4두 군생이구요. 요렇게 3두 군생도 있구요. 네. 요렇게 있습니다. 요아이는 어마어마하게 큰 1세대 마리아라고 합니다. 엄청 크구요. 군생입니다. 네. 자영 군생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자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보이는 것만 여섯 일곱개입니다. 밑에 자구가 일곱개가 나와있구요. 얼굴 이렇게 어미 얼굴은 얼큰입니다. 엄청 큰 얼큰이구요. 요렇게 멋진. 멀리서 잡아볼게요. 이렇게 멋진 포스입니다. 1세대 마리아구요. 어마어마하죠. 가격은. 가격은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가격은 안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 사이즈가 한 30, 40cm 가 거의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어마어마한거 아주 아예. 눈여기 해봤구요. 예. 여기는. 니꼴 마리아라고 합니다. 니꼴 마리아. 소자는 6만원이라고 써있습니다. 니꼴 마리아. 소자는 6만원이라고 써있구요. 예. 네. 니꼴 마리아. 8만원이라고 써있네요. 큰거는 8만원이라고 써있습니다. 자구도 양쪽에 달고 있습니다. 예. 너무 멋지죠. 예. 프랭크가 하나 있네요. 프랭크. 변이종 프랭크가 하나 있습니다. 변이종 프랭크인데요. 가격이. 10만? 네. 가격은 모르겠습니다. 10만이라고 써있는데.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예. 이렇게 아주 엄청 멋지죠. 색깔도 이쁘고. 엄청 이쁜것 같습니다. 여기는 또. 요 아이는. 네. 요렇게 생긴. 예. 인증. 명찰이 있는. 인증 명찰이 있습니다. 마이 레이디 라는 아이입니다. 나의 여인인가요? 마이. 나의 여인인가 봅니다. 너무너무 이쁘구요. 정말 한상입니다. 약간 아주 이렇게 싹 입장을 오므리고 있는 모습이. 정말 한상이구요. 요아이 가격은 10만원이라고 봅니다. 물이 들어가고 있네요. 소금 입장에서부터 빨갛게 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너무 이쁘죠. 가격은 10만원짜리구요. 여기 있는 아이들은. 레몬마리아라고 하는데요. 가격이 만원씩입니다. 레몬마리아. 엄청 입장이 통통하고 이쁘죠. 얼굴이 진짜 이쁘게 생겼습니다. 통통한 입장에. 요렇게 생겼는데요. 예. 가격은 만원씩입니다. 요기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있구요. 만원씩입니다. 네드마리아 요아이도 만원짜리인데. 예. 만원짜리입니다. 요아이는. 요기는 또. 네드초이스인데요. 지난번에 요아이. 예. 많이 구매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엄청 많이 구매해주셨구요. 네드초이스 세일해서 3만원에 해드렸잖아요. 엄청 많이들. 구매를 해주셨더라구요. 예. 그래서. 오늘도 한 번 더. 3만원에 해드립니다. 오늘도 한 번 더. 5만원짜리인데요. 네드초이스. 3만원에 해드립니다. 예. 이쁜걸로 골라서. 먼저 찜하시는 분 순서대로. 이쁜걸로 골라서 갑니다. 네. 요렇게 이쁜 아이들이 갑니다. 네드초이스입니다. 요아이들도. 요아이들도 다 네드초이스입니다. 네. 사이즈가. 손톱이 너무 이쁘죠. 네. 사이즈 한 번 봐 드릴게요. 요렇게. 한 14cm 됩니다. 14cm 되는. 네드초이스. 5만원 파는 아이인데요. 오늘도 3만원에 해드립니다. 요기는 또. 아마빌레가. 아주 통통한 아마빌레가 있습니다. 이렇게 통통하구요. 속에서는 백분을 또 뽀얗게 바르고 있고. 너무너무 이쁜 아이입니다. 네. 아마빌레구요. 사이즈가 엄청 좋습니다. 가격은 만원씩입니다. 네. 사이즈 한 번 볼게요. 한 12cm 나옵니다. 12cm 나오는 사이즈구요. 엄청 좋죠. 한 14cm 나오는 아이도 있고. 네. 랜덤으로 갑니다. 네. 여기는. 이쁜 아이가 있는데. 이름표가 없네요. 엄청 이쁩니다. 여기는 오렌지 에보니가 있구요. 오렌지 에보니는 이렇게 생겼는데. 군생으로 되어있습니다. 자구를 이렇게 엄청 많이 올리고 있구요. 자구 올라오는거 보이시죠. 완전 군생입니다. 여기도 그렇구요. 자구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자구가 엄청 많이 올라오고 있는. 오렌지 에보니 가격은 5만원입니다. 이 아이는 엄청 이쁘게 생겼는데요. 네. 라헬이라는 아이입니다. 라헬. 라헬인데요. 엄청 이쁘게 생겼죠. 이렇게 큼직하고 좋습니다. 자구도 올리고 있고. 이 아이가 물이 들면요. 아주 널널하게 물이 듭니다. 이렇게. 이렇게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널널하게 이쁘게 물이 듭니다. 물이 든 아이가 두개가 있네요. 이 아이도 물이 들어있는 아이구요. 이렇게 널널하게 물이 드는데. 너무너무 이쁘죠. 라헬이구요. 가격은 2만원입니다. 가격은 2만원입니다. 이렇게 이쁘게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너무너무 이쁘죠. 이렇게 라헬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주문하시면 이쁜 아이부터 선별해서 먼저 나갑니다. 네. 여기는 또 아이보리가 있습니다. 엄청 큼직한 사이즈의 아이보리고요. 엄청 이쁘게 아주. 자구들을 엄청 많이 올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구들이 바글바글 올라오고 있어요. 머릿수를 셀 수가 없이. 이렇게 빼곡하게. 자구들이 많습니다. 가격은. 이 가격은. 자영 분색이라고 써있구요. 12만원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너무너무 이쁘구요. 사이즈를 한번 볼게요. 사이즈는. 한 18cm 나옵니다. 18cm. 18cm가 나오는 사이즈구요. 가격은 12만원입니다. 두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보리 두개가 있습니다. 너무 이쁘죠. 네. 이 아이가 지금. 제 밑에서. 발. 발에서.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제가 도망가면. 다시 나오고. 하. 하. 아유. 참. 여기는 또. 소인재가 있습니다. 소인재가. 복륜으로 너무너무 이쁘게. 소인재가 있는데요. 가격표는 없네요. 네. 가격표가 없습니다. 여기 소인재도 있구요. 예. 이 아이들은. 8,000원에 팔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쁘구요. 8,000원 짜리입니다. 이 아이는. 엄청 이쁘죠. 복륜도 엄청 이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예. 여기. 구름 봉랑이가 있구요. 5,000원입니다. 여기 원종 방울 봉랑이가 있구요. 요 아이들은. 초보분들도 아주 무난하게 키울 수 있는. 아주 가격도 착하고. 예. 무난하고. 예. 원종 방울 봉랑이는 여름에도 잘 견디는 아이구요. 예. 아주 잘 크는 아이입니다. 엄청 지금도 자구를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새 자구들을 이렇게 많이 올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요 아이들은 가격 5,000원입니다. 매비나 금이 있구요. 매비나 금이. 이렇게 금이 이쁘게 잘 들어가 있는 매비나 금입니다. 요아이 가격은. 만원입니다. 요렇게. 예. 요렇게 생겼습니다. 만원짜리구요. 매비나 금입니다. 예. 여기는 또. 남봉오금도 이렇게 이쁜 아이가 있구요. 남봉오금입니다. 예. 요런 아이한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렇게 금이 잘 들어가 있는 남봉오금입니다. 예. 사이즈는 제가 한번 봐드릴께요. 남봉오금이. 사이즈가. 3cm 나옵니다. 3cm. 예. 3cm 나오는 남봉오금이구요. 가격은 10만원이라고 써있네요. 오. 몸값이 좀 하는 아이네요. 예. 여기는 또 방울봉랑이가 있습니다. 방울봉랑이입니다. 요아이들. 어. 특가로 오늘도 3만원짜리 인데요. 2만원에 해드립니다. 방울봉랑이 갖고 싶으신 분들. 이번 기회에 또 품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요렇게 이쁜 아이들. 오늘은 특가로 3만원짜리가 2만원에 갑니다. 예. 여기는 또 방울봉랑이 5만원짜리가 있구요. 요아이 7만원짜리 인데 5만원에 해드립니다. 예. 수량은 어. 이렇게 7개가 남아있습니다. 예. 여기는 닌들레이 금입니다. 예. 닌들레이 금이구요. 예. 금기가 엄청 이쁘게 잘 들어가 있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요아이 가격은 4천원입니다. 엄청 착하죠. 가격. 엄청 착한겁니다. 네. 닌들레이 금이 4천원 이구요. 여기는 또 어. 살구미인금. 군생이네요. 군생입니다. 엄청 이렇게 잘 이쁘게. 이렇게 목대를 어. 이렇게 목대가 있는 수영도 멋진. 살구미인금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가격도가 없는데요. 밑에다 적어놓겠습니다. 요렇게 녹이. 녹이 올금하고 같이 있을 때는 아주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데요. 녹만. 녹이 없고 완전히. 금만 있는 아이들은 좀 위험합니다. 이렇게. 구매하실 때. 녹이랑 같이 있는 아이들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예. 너무 이쁘죠. 요금이. 요아이 때문에. 이렇게 건강하게 잘 크고 있는 겁니다. 살구미인금이구요. 밑에다 가격을 써놓겠습니다. 네. 여기는. 섭세실리금이. 이렇게 많이 있구요. 여긴 녹용금이 있습니다. 녹용금이구요. 이렇게 이쁘게. 금이 잘 들어가 있는. 사이즈도 풍성한. 요런 아이. 한번. 길러 보시기 바랍니다. 늘어져서요. 이렇게 수영도 늘어져서. 이렇게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네. 녹용금. 너무 이쁘죠. 요런 아이도. 한번. 키워 보시구요. 농분에 심어서. 늘어뜨리고. 기르시면. 참 이쁘 아이구요. 이 녹용금. 녹용. 녹용이가. 꽃이 그렇게 향기가 좋다고 합니다. 녹용의. 꽃이 향기가 좋은 아이라고 합니다. 한번. 키워 보시기 바랍니다. 만원입니다. 여기는 또. 레몬베리. 네. 레몬노즈금입니다. 엄청 사이즈가 좋은. 레몬노즈금입니다. 너무너무 이쁘구요. 예. 요아이 가격은. 4만원입니다. 네. 레몬노즈금이구요. 작은 사이즈가 있는데요. 예. 그 아이는. 15,000원짜리가 있습니다. 예. 그 아이는. 지금 여기에는 없구요. 매장에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농장입니다. 예. 요기. 요아이 사이즈는. 한. 17cm 나옵니다. 예. 17cm 나오는. 레몬베리. 아. 레몬베리가 아니라. 레몬노즈금입니다. 금이 너무너무 이쁘죠. 요렇게. 금이 이쁜 아이입니다. 너무 이쁜아이구요. 가격은 4만원입니다. 예. 몸값이 좀 그한 아이들이. 예. 이쁜거 같습니다. 예. 이 similar. 예.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전동금 이 가격은 오늘 특가세일로 6,000원에 해드립니다. 엄청 풍성하고 좋죠? 이렇게 풍성하고 좋습니다. 오늘 특가세일로 6,000원입니다. 여기 섭세실리금은 8,000원입니다. 엄청 이쁘죠? 섭세실리금이구요. 이렇게 폭륜으로 아주 이쁘게 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기청금이 있습니다. 엄청 이쁜 기청금입니다. 핑크톤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구요. 옛날에는 기청금 이런 아이 엄청 비쌌거든요. 많이 착해졌죠? 이렇게 생긴 아이구요. 이런 사이사이에서도 자구를 올리더라구요. 기청금 이 가격 5,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해리왓슨금이구요. 해리왓슨금입니다. 복륜으로 아주 이쁘게 잘 들어가 있는 이렇게 생긴 해리왓슨금입니다. 가격은 1,000원입니다. 금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아이 한번 또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또 해리왓슨금, 약간 금기가 조금 덜 들어가 있는 이런 아이는 6,000원입니다. 여기는 6,000원이고 이렇게 복류는 1,000원입니다. 여기는 창금이 이렇게 있구요. 창금이 엄청 이쁘죠? 입장 자체가 아주 짱짱하구요. 단단합니다. 보기에는 흐물흐물 할 것 같죠? 엄청 단단합니다. 짱짱하구요. 단단한 아이입니다. 요아이 창금 15,000원이라고 합니다. 사이즈는 한 10cm 화분인 것 같습니다. 10cm 화분입니다. 9cm 나오면 8cm 나오네요. 8cm 사이즈 8cm 정도 나오는 아이입니다. 창금 15만원입니다. 너무너무 이쁘죠? 여기 있는 아이는 마리아금이구요. 마리아금입니다. 금이 들어있나요? 마리아금이구요. 그 아이 마리아금이라고 하네요. 가격은 20만원이라고 하네요. 꽤 높네요. 예, 여기는 금이 이쁜 금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인증 명찰이 있는, 이렇게 영어로 다 써있는, 이렇게 인증마뿌가 있는 금입니다. 예, 이런 아이는 가격이 얼마나 할까요? 꽤 높을 것 같습니다. 예, 고기도 이렇게 많이 있구요. 이런 아이도 엄청 몸이, 몸값이 더할 것 같죠? 예, 이렇게 금이 많이 있구요. 여기 자구가 이렇게 바글바글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목쳐가지고 자구를 이렇게 많이 얻었네요. 자구들도 엄청 금도 이쁘게 잘 들어가 있구요. 완전 득템하셨네요. 사장님.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너무 이쁘죠? 완전 득템하셨습니다. 예, 여기는 또 매장에 나와 있는데요. 매장에 창들이 엄청 이뻐서요. 한번 또 담아볼게요. 창들이 많이 있구요. 매장의 창들도 엄청 이쁜 것 같습니다. 아주 매장은 여기는 햇빛이 잘 드는 곳이여가지고요. 예, 농장보다는 아주 색감도 이쁘구요. 엄청 이쁘고 색감도 아주 잘 달궈진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한번 여기에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농장은 약간 이렇게 차감이 많이 되어있어가지고요. 키워야 하는 그런 농장이기 때문에 조금 무시한 듯한 그런 모습이 좀 보이지만 여기는 아주 아주 잘 달궈져 있습니다. 한번 찍어볼게요. 여기는 또 마리아라는 아이인데요. 마리아가 사이즈가 한 8, 9cm 되는 사이즈가 만원이라고 합니다. 엄청 이쁘죠? 예, 손톱도 살아있구요. 너무 이쁜 것 같아서 한번 담아보는 겁니다. 예, 이렇게 10cm, 9cm, 10cm입니다. 예, 여기는 동훈이구요. 예, 동훈은 또, 동훈은 또 가격도 착하네요. 5,000원에 갑니다. 5,000원. 엄청 사이즈도 좋고 큼직한데요. 예, 동훈이 5,000원에 갑니다. 요렇게 사이즈도 좋은, 예, 놀놀하게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지금은 연두빛이죠? 예, 물이 들면 아주 놀놀하게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예, 사이즈가 한 10cm 정도 되는 아이입니다. 10cm 되는, 큼직한 사이즈의 아이가 가격이 너무 착해서 예, 담아보는 겁니다. 5,000원입니다. 예, 동훈도 하나쯤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매력있는 아이구요. 약간의 새벽뼈라고 비슷하게 생긴 아이입니다. 예, 여기는 해피라는 아이구요. 해피. 해피라는 아이인데 아주 엄청 층이 촘촘하고요. 엄청 오래 묵은 등이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가격은 만원에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는 또 특가 블랙 에본이라고 써있구요. 블랙 에본이구요. 엄청 색깔이 아주 진하게 물이 들어 있구요. 예, 사이즈는 8cm 정도 나오구요. 예, 라인 끝이 아주 빨갛게 물이 들어 있습니다. 예, 가격은 15,000원에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는 또 대메테르가 있는데요. 엄청 아주 필이 고급스럽게 보이구요. 엄청 명품 필이 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대메테르구요. 가격은 여기 만원입니다. 예,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예, 여기는 나엘이구요. 예, 나엘입니다. 엄청 또 자구를 이렇게 올리고 있는 라엘입니다. 색깔도 이렇게 이쁘게, 예, 지금 여름인데도 색깔을 이렇게 이쁘게 발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라엘이구요. 여기 자구는 이렇게 많이 달려가지고요. 너무너무 이쁘죠. 예, 여기 가격은 2만원이라고 합니다. 예, 라엘이 엄청 빨갛게 물이 들려. 너무너무 이쁘다고 합니다. 예, 2만원이구요. 예, 여기는 또 화이트 슈가젤리가 있는데요. 필리 너무 이뻐서. 정말 너무 이쁘죠. 그렇게 이쁜아이 보신 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슈퍼, 아, 화이트 젤리슈가라고 써있습니다. 예, 이렇게 입장 자체를 싹 올려가지고요. 예, 너무너무 이쁘죠. 끌어올린 모습이 너무 이쁘구요. 필리 명품필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이즈는 12cm, 지금 풀분이구요. 한 10cm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화이트 젤리슈가 12,000원입니다. 여기는 또 블랙탑이네요. 블랙탑. 5,000원짜리구요. 이렇게 손톱이, 진한 손톱을 하고 있는 예, 블랙탑이구요. 이렇게 옆에서 자구도 올리고 있습니다. 예, 블랙탑 5,000원짜리입니다. 예, 루밍도 있네요. 루밍. 엄청 또 빨간색을 띄고 있는 루밍입니다. 예, 루밍이 조금 길러기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예, 한 5cm 나오는 사이즈구요. 예, 이쁘기는 엄청 이쁘죠. 예, 길러기는 약간 어렵다고 하긴 하는데 예, 이쁜거는 엄청 이쁜거 같습니다. 예, 조금 여름에 물만 조심하면 됩니다. 8,000원입니다. 여기는 또 오렌지 에보니가 있습니다. 오렌지 에보니. 예, 가격은 3만원이라고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오렌지 에보니는 또 이렇게 자구를 다 달고 있네요. 이렇게 목도리에 자구가 한 3개? 예, 3개가 달려있습니다. 예, 큼직한 사이즈구요. 예, 화분도 엄청 큼직한 사이즈의 화분인 것 같습니다. 예, 화분 자체가 한 20cm 나오는 화분인 것 같습니다. 예, 요렇게 오렌지 에보니가 이렇게 들어있구요. 가격은 3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요아이는 샴페인이구요. 샴페인이 엄청 큼직한 사이즈 샴페인입니다. 예, 화이트 샴페인이구요. 샴페인의 특징은 이렇게 입장 속에 선을 선명하게 그리고 있는 예, 너무 매력있는 샴페인이구요. 예, 요아이는 28,000원이라고 되어 있구요. 요아이는 2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는 블루 드래곤도 있구요. 블루 드래곤입니다. 예, 12cm 풀분이구요. 한 9cm 나옵니다. 가격은 4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손톱이 예술이구요. 예,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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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